안녕하세요. 곧 스무살이 될 트와이스, 다연. 저는 동갑, 죄송합니다. 아이오이 혜정입니다. 여기는 2부 준비가 분주한 백스테이지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저희 97라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청춘을 나눠드리고자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스무살 동갑내기 분들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청춘을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97라인 친구들과 세븐틴밴드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엄청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만나서 연습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하셨어요? 저희 남자 아이돌 97라인들은 단체방도 있고요. 따로 연락도 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가요대축제에서 뭉쳤지만 앞으로도 쭉 우정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효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돌 분들 중에도 동갑라인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97라인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6도 빨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무대인지 너무 궁금한데 미리 듣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짧게 한번. 5,6,6,7,4 애기를 활짝 야아 감전만 납니다. 스무살의 무대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무대는 모두가 기다린 역대급 무대입니다. 샤이니, 태민, 방탄소년단 지민, 투민, 스토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지민아!